자원이 고갈되면서 황폐해진 서기 2154년의 지구. 인류가 향한 목적지는 행성 판도라였죠. 목적은 단 하나. 판도라에 묻혀있다는 일명 언옵타늄이라는 광물 자원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독성이 강한 대기에다가 원주민 나비족으로 둘러싸인 행성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예요. 결국 인간의 뇌파로 움직이는 나비족을 똑같이 본딴 아바타를 조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바타 프로젝트를 3년간 연구했던 인물은 합류 일주일 전에 살해되었던 과학자 톰이었죠. 모여곡절 끝에 형과 DNA가 일치하는 쌍둥이 동생 제이크가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기로 한 날. 제이크의 존재가 영 탐탁치 않았던 그레이스 박사 하지만 우려와 달리 원활한 제이크의 뇌파덕에 모두의 기대를 모으면서 실험에 나서던 날. 이럴 수가. 제이크 자신도 믿을 수 없었던 자유. 비록 진짜가 아니었지만 아바타 제이크는 행복을 만끽했죠. 그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도라 적응 훈련이 시작됩니다. 며칠 후. 그레이스 박사와 나비족 탐색에 나서던 날. 판도라의 세상을 쉽게 보던 제이크의 호기심이 금한 위기를 자초하고 맙니다. 바버마와 아름다운 품요. 어뜬 상위의 교육이 났을 수 없는 것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내가 불륥한 것이에요. 해병대에서 갈고 닦은 기지를 발휘해서 겨우 도망쳤지만 팀에서 낙오되고만 신세. 그날 밤 위험천만한 숲속에서 위협받던 제이크 앞에 나비 족의 여전사 네이트리가 나타나서 목숨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그때 네이트리를 놀라게 한 광경. 그 순간부터 제이크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다보니 판도라의 키를 쥐 나비 족의 세계로 들어와버린 운명. 제이크의 시간 앞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제이크의 시간에 따라서, 이제 수능을 좀 알려주면 입니다. 자, 지하자, 지하자, 지하자. 제이크의 시간에 따라서, 지하자. easy boy forward the language is a pain but you know I figured it's like field stripping a weapon just nau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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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비 쪽의 언어가 어떤 언어학자가 창조를 해냈다고 하던데 영화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래요? 언어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 언어를 정해진 문장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재조합해서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언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책이와 문법까지 만드는 거죠 아니 얼마나 이 영화에 다들 진심으로 매달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를 참고해냈어 실제로 나비어를 배울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외워봤습니다 커릿, 웰 응가 디카메야 니 응가 마려워? 니 응가 마려워라 응가, 응가라면서요 커릿, 안녕? 웰 응가 디카메야 나는 당신을 봅니다 웰 응가 디카메야 마침간 올 테나루 세이이 라이 사용하는 중 조금라 세이이 라이 조금라 세이이 라이 완벽히 조금라 세이이 라이 실제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사운드 대부분을 주라기 공원에 썼던 사운드를 재활용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변형시켜서 이제 이리그라는 걸 생각해 주는데 이리그라는 것을 느끼니까 눈 잘 몰라서는 여파라고 군이 얻으려나봐 좋습니다 맥주간! 제이크! 제이크! 그쵸. 제이크! 제이크! 첫 번째로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이크! 자전가만 처음 타도 평생 못 잊는 기억이 되는데 전원을 타면 처음에 어떻겠어요?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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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클리스 에반스, 맥 데이먼 등의 명배우들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제이크라는 인물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이 배우가 적격이라는 판단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고 나중에 맥 데이먼이 아직도 땅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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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의ise型 Carr wandering kal 원화 네이브가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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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eeks ago I started to doubt your resolve Now it's time to come in Dude, dude, whoa, dude, dude, no Oh, I'm blind Scale up Enhance Son of a Sir, I'm sor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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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You can't interrupt the Lincoln progress Very dangerous The words are like stones in my heart I will send here to You out of your god Mind You crossed the line 바바타가 정말 훌륭한 건 자신의 심플한 이야기고 흔한 이야기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끝까지 봐도 시각적인 어떤 신선함이 떨어지지 않는 것 사실은 이야기가 뒷받쳐져서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이 시각 효과를 워낙 잘 만들기도 하지만 뛰어난 각본가라고 생각합니다 The H4 The H4 The H4 The H4 The H4 The H4 으르렀, 으르렀! 으르렀, 으르렀! 으르렁 전 세계를 감동시킨 아바타가 무려 13년 만에 속편을 예고한 지금 현재 우리 병재 씨의 아바타 3행시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겠죠? 아 기다리고 고 기다렸던 바 바로 그 영화, 바로 그 작품 타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이 돌아옵니다 아바타2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 know one thing wherever we go